안녕하십니까 mbs 뉴스대장 대장 초대 석지관이고요 자 오늘 한번 바로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시이야기의 상무님이시네요 황재성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방송 보셨습니까? 네 어떤 분 거 보셨어요? 남미경 부천시 의원님 거랑 이상열 전 부의장님 거 아 국민의 힘 쪽만 보셨군요 그리고 이제 신용환 아 고작하니까 시스타머스 그래서 오늘 또 같이 오셨어요 또 고작하니까 또 워낙 또 의리가 있으시다 보니까 마음과 가슴이 따뜻한 남자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저희 뭐 아신 분도 많이 아시겠지만 그래도 모르신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 그래도 한번 첫 번째 코너 당신 누구십니까? 코너가 있는데요 화면 보시겠다면 이제 20초 띄워드릴 거거든요 20초 동안 멋진 소개 왕창 소개 정중히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시간 엄세주기 부탁드립니다 제 멘트 듣고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황재성 상무님 당신은 누구십니까? 안녕하세요 소사 괴한동에서 태어나 아직까지 묵묵하게 살아가고 있는 소사의 황소 황재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좋습니다 소사의 황소 황재성이다 왜 황소를 쓰시는 거예요? 지난 7회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의원으로 출마하면서 경기도의원으로 출마하셨다? 이제 몸도 좋고 힘도 좋다고 해서 추진력 뛰어다니는 추진력도 좋다? 네 그렇게 하셔서 이제 아는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어주셨어요 아는 위원님이 저희 방송에 나왔던 분이에요? 누구예요? 지금은 이제 은퇴를 하신 분이고요 은퇴하신 분? 네 그러셨군요 첫 번째 키워드로 저희가 황소 같은 추진력 지금 추진력 말씀하셨던 게 이와 한번 가볼 건데요 도시이야기도 이사님이 계시는데 도시이야기 뭐 하는 곳인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하겠습니다 우리 주식회사 도시이야기는 20여 년의 여러 분야 사업을 바탕으로 부동산 개발 및 금융 투자로 만들어진 회사입니다 2012년 법인 개업을 시작으로 해서 위트 파트너스, 이형 개발, 이지에이 홀딩스 등 통합하고 도시이야기 이름으로 전국 사업은 좀 이제 축소를 하고 부천에 집중하면서 옥길동의 지식산업센터 및 상업시설 개발을 1, 2차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있으면서요 여기에 지금 이제 제 3기 신도시를 준비 중이고 현재 부천 옥길지구에 오픈된 지식산업센터 상업시설의 고용 창출 및 사업자 등록이 늘어남에 따라 많은 발전이 되어가는 효과도 급속도로 이어지고 있고 좀 더 안전하게 좀 더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가는 우리 도시이야기 회사의 이름처럼 인력 개발, 고용 창출, 도시 개발에 앞장 서며 많은 이야기들을 즐겁게 행복하게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지자체 부천이 또 집중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지정타가 보게 되면 요즘에 또 몇 군데 많이 생기더라고요 과천시 같은 거 마찬가지로 송파우도 엄청 올랐고 지정타의 이게 이점이 뭐예요? 아무래도 낮은 임대료와 낮은 임대료? 네 그리고 이제 생활권에 가장 접근되기 쉽다는 접근성이 좋다? 네 접근성이 좋은 그런 이점을 갖고 있는 거죠 낮은 임대료는 임차인한테 좋은 거잖아요 임대인한테 장점이 뭐가 있겠습니까? 임대인도 이제 우선은 세제 혜택도 세제 혜택? 네 세제 혜택도 받으시고요 세제 혜택이면 어떤 게 있는 거죠? 이제 아무래도 오피스텔이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오피스텔이 뭐 이렇게 이 정도의 세금이다 하면 이 지식산업센터는 굉장히 낮습니다 구입을 할 때? 네 그렇죠 등치세가 보통 오피스텔 4.5%가 6.5%가 올라가잖아요 그럼 지정타는 어떻게 됩니까? 이거는 지금 2%대로 아우 그래요? 이게 우리나라 보게 되면 지정타가 5%가 안 되더라고요 저한테 만들어진 게 보게 되면 그게 홍파구 그쪽 지역대가 많고 관천이 아직 만들고 있고 하는데 이게 앞으로 더 생길 가능성이 있나요? 지정타가요? 어떻습니까? 지금 보면은 수원 쪽에 수원 화성 동탄 쪽에도 지금 많이 생겨나고 있고요 근데 거기보다 이제 우리 쪽은 더 빠르게 발맞춰 나가려고 이제 부천에 지금 옥길지구에다가 1, 2차로는 지금 이제 아 그래요? 이거 언제 시작해요? 분양이요? 어 지금 분양은 시작하고 있고요 아 시작하고 있어요? 네 1차는 지금 분양이 다 완료가 됐고요 제가 했다가 떨어졌거든요 아 그러셨어요? 아니 경기율이 막 몇백대 1 되니까 네 굉장히 셉니다 뭐 할 수가 없더라고 네 네 어떻게 이거 언제 시작되면 정보줌 좀 주세요 아 그랬군요 자 그리고 이제 양령을 보게 되면 무예 체육 관련해서 다양화하세요 네 네 운동선수 출신이라고 들었는데 어떤 운동을 가졌습니까? 어 스피드 스케이팅 아 그래요? 네 전공을 했습니다 스피드 몇 미터 하셨어요? 저는 중학교 때는 단거리였고요 아 단거리에서? 네 고등학교 대학 시절에 장거리 야 그럼 모태범 선수가 후배예요? 아 그렇죠 아 근데 모태범인데 좋아하거든요 모태범 아 단거리 이게 달리는 게 지금 축구 뭉쳐야탄을 하고 있잖아요 네 네 그 어벤져스 하고 있는데 이게 스피드 스케이트 출신들이 이게 단거리가 엄청 빠르던데요? 깜짝 놀랐어요 순간적인 그 파워가 이제 허벅지하고 엉덩이 그쪽에서 나오기 때문에 상무님은 허벅지가 아니 이제 뭐 은퇴한 지 버리네 가지고요 아니 그럼 운동을 그만두신 이유가 뭐 어떤 겁니까? 어 이제 세계선수권 이제 콜롬비아 세계선수권대회를 놔두고 이제 합숙훈련을 하는데 아 그러면서 선수 출신이시잖아요 네 그럼 어떤 선수까지 올라가셨어요? 어 국가대표까지 올라가셨어요 아 진짜요? 우와 야 우리가 지금 두 번째 국가대표 출신인 저희 방송에 나오시는 거거든요 아 그래요? 네 우리 조효철 선수라고 또 부천시 레슬링 국가대표시고 이야 우리 국대 출신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황소 우리 황재성 사모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도 도시 이야기에 국대 되게 힘들잖아요 아무래도 어 진짜 피나는 진짜 눈물도 많이 흘렸고요 이야 그럼 언제부터 타신 거예요? 초등학교 6학년이요 초등학교 6학년부터? 네 이야 그럼 언제 자기가 이게 능력이 재능이 있다 라는 걸 언제 아시게 된 거예요? 어 중학교 때까지 그 뭐 전국대회 나가면은 무조건 1등이었어요 아 그래요? 네 그런데 근데 그때 단거리 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? 몇 미터 하셨습니까? 그때 이제 500미터 500미터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오늘도 그런데 몸이 안 불더라고요 아 원래는 살찐 체질이 아니었어요? 네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스카웃이 되면서 어디에 어디에 어디에? 이제 설아벌 고등학교 설아벌이야 유명하다 설아벌 이제 거기에 이제 스카웃이 돼서 갔는데 결승전까지는 올라가는데 이 관록이라고 하잖아요 기록은 좋은데 결승전만 올라가면은 뭔데요 기록을? 안되더라고요 등위에 못 들어가더라고요 등위에 몇 등 정도 하셨다는 거예요? 그러니까 3등 안에 동메달까지는 들어가야 뭐 이렇게 하는데 아 그렇죠 그때 이제 잠깐 침체기가 왔었죠 침체기? 네 그만두려고 와 재능이 없나? 그래서 그걸 뛰어넘은 어떻게 뛰어넘었어요? 슬럼프를? 그 슬럼프는 이제 아버님이 이북분이신데요 아 그래요? 네 지금 이제 하늘나라에 가셨는데 그 당시에 그러시더라고요 서재에 부르셔서 너가 이거를 못 뛰어넘으면 나중에 커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이 될 수가 있다 네가 조금만 더 참고 네가 지금도 새벽에 나가서 열심히 하고 저녁 늦게까지 하는 건 아는데 조금만 더 힘을 내보자 해서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첫 시합에서 금메달 따기 시작하면서 우와 금메달 고등학교 2학년때부터 아버님의 그 말씀으로 더 열심히 뛰어들었다는 거군요 슬럼프를 이기는 건 결국 노력이에요 끈기하고 노력이에요 결국에는 이야 그걸 이겨내시고 드디어 고등학교 2학년때 첫 금메달 따면서 국대는 어떻게 되신 거예요? 고등학교 2학년때 이제 국가대표 선발전을 나갔었었고요 고등학교 2학년때 그때는 이제 안 됐고요 안 됐고 고3 때 고3 때 19살 나이로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당국대학교를 가게 됐죠 국대는 바로 지명권 때문에 간 겁니까? 아닙니다 그냥 그때는 이제 각 학교마다 학교마다 이제 뭐 이렇게 스카웃 들어오는데 그때는 이제 고려대학교 거기서도 이제 스카웃 자기가 들어왔었고 근데 왜 안 갔어요? 거기는 이제 저 혼자 혼자? 네 근데 같이 또 같이 사람들 같이 가요 동기도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? 동기가 있었는데 네 뭐 누구라고는 말은 유명한 사람일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친구가 전국대회 메달이 없었어요 아 그래서 혹시 엘씨예요? 그래서 같이 이제 당국대학교에서 받아주는 조건으로 같이 이제 가게 된 거죠 양보하신 거네요 이야 우리 황소 우리 황계성 상무님이 의리가 있다 아니 후회는 없습니다 절대 황소 같은 사람들 다 의리가 있군요 아우 의리 빼면 시체죠 이야 그렇군요 자 그럼 음악 운동을 그만둔 이유가 혹시 어떤 거라고요? 이제 단체전 단체전 합습 훈련 들어가서 단체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제 터치를 하는 거거든요 터치? 밀어주는 거? 네 그런데 그때만 해도 지금은 이제 다 안전장구를 하고 하지만 그렇죠 뭐 그때도 뭐 시합 때는 다 안전장구는 하는데 연습 때는 네 안전장구 같은 것도 잘 안 하고 하거든요 안 하고 네 그리고 펜슬 같은 것도 이제 안전 막 그 스폰지 같은 것도 안 대놓고 그냥 하는데 맨 마지막에 이제 그 연습을 하다가 뒤에서 밀어주시는데 선배님이 네 넘어졌어요 아 본인 진짜 넘어지셨어요? 네 이렇게 부닥치고 잘못 밀었나 보네 네 허리가 이렇게 꺾이면서 부상당하신 거예요? 네 그래서 이제 영동 세브란스 병원에서 허리 디스크 수술 받고 이제 점점 점점 안 되게 아니 그래서 부상당해서 몇 년 동안 되게 안타까웠을 것 같은데 왜 이거 계속 국대 출신인데 이걸 그만둬야 되는 게 몇십 년 동안 해왔던 길인데 이걸 그만두기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는 너무 억울해서 네 억울해서 네 더 하고 싶은데 몸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몸이 안 떨어져요? 네 아니 근데 이때 초반인데 안 떨어져요? 안 되더라고요 아 이게 그러니까는 내가 그동안 나는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데 네 갑자기 여기서 더 안 쳐지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냥 이제 안 되겠다 싶어갖고 그래서 지도자의 길로 한번 아 지도자의 길로? 네 그 이후로 지도자의 길을 갔습니까? 네 천안공고 천안공고? 네 그 유명한 학교예요? 전국 최하위였죠 아 진짜? 이름을 못 들어서 네 그런데 그 학교에 대한 뭐 전폭적인 지원하고 또 학생들이 또 나를 열심히 따라줘서 좋은 성적 내서 좋은 대학은 못 갔어도 대구 개명대학교나 대구 개명대학교나 대구 개명대학교나 유명하잖아요 네 그런 쪽으로 이제 다들 잘 가주시고 오 지도자 길 몇 년 했습니까? 1년 했습니다 왜 이렇게 짧게 했었어요? 국대인데 국대 그때 그 결혼 결혼을 하셨어요? 네 혹시 결혼 만나시면 국대 출신이세요? 아니요 아니요 아 국대네 어떻게 만나셨어요 그러면? 그냥 학교에서 학교에서 당국대학교에서? 어 그 스케이트 하는 거 보고 받아서 연락이 왔습니까? 아니요 그냥 생긴 거 보고 아 먼저 이렇게 프로포즈 촬영을 하신 거예요? 아니요 아니요 그러진 않았고요 아 또 미남이시니까 아유 아닙니다 그러셨군요 지도자 길 1년 하셨다는 거 천원 권고 기억나는 학생 있습니까? 이제 뭐 진수나 뭐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대학 가서 이제 그 친구들은 시골에서 농사를 짓다 보니까 네 어 운동 끝나고 그냥 자기들은 농사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농사를 해야 된다고? 고등학생들이? 네 대학 그래서 대학도 안 가겠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을 만나 뵙고 설득을 해서 농사를 짓더라도 네 지금 돈 들어가는 것도 알고 그 다 전액 장학금으로 대학교에서? 지금 가는 거니 네 농사를 짓더라도 대학을 나와서 농사를 짓는 게 될 것 같다고 설득을 직접 하시려는 거예요? 네 설득을 하고 그래서 설득을 해냈습니까? 어 그럼요 아 그래서 대구 개명기 보냈습니까? 이야 아마도 이게 진수 학생은 정말 그때나씩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을 거예요 인생을 또 어떻게 또 어떻게 보면 하루 또 새롭게 길을 터닝포인트가 됐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자 우리 계속 이어서 우리 황재성 감독님과 한 번 전원 우리 천원건국 출신이시죠? 지도자의 길이라고 하셨던 황재성 상무님과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건데요 자 부천문화재단 근무를 하셨었어요? 아 네네 당시 아픈 몸을 이끌고 가서 절도범을 잡았다는 사건이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? 아 예 맞습니다 저희가 또 다음주에 부천문화재단 대표이사님 나오세요 그러세요? 대표이사님이 작년에서 바뀌었더라고요 지금 어떤 사건인지 얘기 좀 한번 해주시죠 부천문화재단의 지금 상동 막 이렇게 화두가 되고 있는 부천영상당지 그렇죠 네 거기서 근무를 할 때였습니다 아 영상단지 어떤 일을 하셨는데요? 근무를 거기서 이제 촬영 들어오는 이제 그 방송국하고 미팅 잡고 아 지책이 어떤 거였었어요? 어 그 안에서는 그냥 과장이었고 부천 문화재단에서는 그냥 사원이었고요 사원이셨고 아 과장님이셨군요 그래서 어땠습니까 당시에? 어 그때 이제 매표소라는 곳이 있어요 매표소? 네 정문회 매표소가 있는데 문화재단 안에 복사꼴 거기에? 아니 그 영상단지 아 영상단지 안에? 예전에 판타스틱 스튜디오라고 네 그렇죠 네 표를 끊고 들어와야 되는데 갑자기 그 매표소에서 이제 연락이 오신 거예요 연락이 왔다 네 강도가 들었다고 강도가? 네 그래서 이제 뛰어갔죠 사무실에서 뛰어갔는데 안 보이더라고요 안 보인다 네 그래서 어디로 갔을까 어디로 갔을까 하다가 이제 경비 우리 경비업체한테 빨리 CCTV로 동선을 한번 따보자 따보자 네 했더니 그 안에 이제 세트장이잖아요 네 조그마한 골목이 있는데 그쪽에 이제 숨어있더라고요 아 숨어있었어요? CCTV에? 네 아니 CCTV에는 안 나오고요 안 나오고 네 글로 들어가는 것까지만 이제 보여가지고 이제 들어가서 이렇게 나오시라고 나오시라고 네 그리고 이제 같이 간 직원한테는 빨리 경찰에 신고를 해라 신고하라고 네 하고 이제 있는데 이렇게 흉기를 좀 드시더라고요 칼이 들었어요? 네 어떤 칼이 있어요? 조그마한 과도 같은 건데 이렇게 좀 이렇게 하시길래 조그마한 곳에서 이제 제압이 들어간 거죠 직접? 빛딜로 만장 떴습니까? 우와 그런데 이제 우선 그래서 이제 잡았어요 잡았어요? 네 잡고서 이제 있는데 경찰이 와서 하는 말이 우리가 올 때까지 기다리셨으면 더 좋은 겁니다 그래서 예? 그래서 가족이 있으시죠? 그래서 네 있습니다 그랬더니 만약에 큰 사고라도 당했으면 어떻게 할 뻔했냐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나니까 등에 식은땀이 나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황소같이 불을 못 보면 참지 못한다 불을 보면 네 잡으셨군요 네 잡았어요 이거 표창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이 정도면? 이런 시민이 있다는 걸 좀 알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? 뭐 신문에도 나곤 했는데 몇 년도입니까? 그때가 없어지기 바로 전이니까 2007년? 2007년에 그때 시장님이 누구셨어요? 2007년도면 김만수 시장님 김만수 시장? 아 김만수 시장이 초선일 때였군요 네 아 김만수 시장 김만수 시장하고 만났습니까? 아니요 김만수 시장 지방에 가있던데 지금 그렇군요 아 이야 이 정도면 진짜 좋은 일 하셨네요 이야 신문에 많이 나왔습니까? 지역신문에? 네 지역신문에는 나왔었고요 아 그랬군요 이 지역신문에 나오면서부터 그 케이블TV에 주먹이 운다라는 코너가 있었어요 방송에 그쵸 알죠 네 거기도 봤었어요? 거기서 이제 섭외가 들어오더라고요 와 주먹이 운다 네 근데 이제 친구가 그 전 복싱 국가대표 선출 출신인데 아 친구가? 네 그래서 이제 물어봤죠 내가 자네한테 네 한두 달 정도 이거 배우면 나가면 어떨 것 같아? 이 TV 프로에 그랬더니 네 굳고 말리더라고요 큰일한다고 왜요? 왜요? 그 일반 사람이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아 나온 사람들이? 네 그쵸 네 다 이제 뭐 선수 출신하면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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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기 때문에 망신당한다고 자막자면 그래서 아무래도 안 나가셨어요? 네 나이도 있고 아 그러셨군요 네 자 황소같이 강도를 때려잡은 황재성 사모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요 다행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